구절 구장제거 구실동자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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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뚱빵빵 뚱빵빵 알고리즘 자가프리 둘다 줘 둘다 줘 헌구 소각무 어우 샛 병령수색 조금만 늦게 나오지 슛 어지같은 부술동자색 아 안녕하세요 라가 불린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안녕하십니까 그 소프션 뭐? 리앙아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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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뭐? 어? 세력 29나 있는데 엘리트 가자 아이른 마틀리오 스피카 아니? 이제 니놈들의 공격은 소용없다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도록 해라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도록 해라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음 이펙트 펀치 백가털 재생 포션 빙하하하하 아니 아니 내가 빙하하하면 어? 졸라 뭐라 하더니 아니 빙하 나오니까 채팅창에 전부다 빙하하하하하고 있어 사실 모두들 빙하하하하를 좋아했구나 빙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 아아 잉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포쌤 추이 뇌 우 제 귀 포쌤 왕률이 40%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40%가 아닌가? 20%가? 쓸딱스 포션 확률 몇 퍼지? 포쌤 추이 쓸까 말까? 안 써도 쓸 것 같기도 하고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엘리트 딱 때라 너는 파멸하리라 뚱뚱 탑 유튜브에요? 글쎄요 안 물어봤어요 언젠가 올라오겠지 뭐 어퓨 모먼트 레이러 내릴까 말까 말자 어퓨 안녕하세요 라가블린 머리 깔끔하게 날라갔네 어디 가서 머리를 잘랐대 퇴력이 너무 많아 물고기는 잠들 것이다 물고기는 잠들 것이다 물고기는 잠들 것이다 이펙트 2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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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로 쩌요 약손먹고 이펙트 2 해줄까? 이거 강도와 돋거 아니 한놈 다 굴치라고 어? 번개 구체 도망 오벼타기 후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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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미적 후비후비 후비적 후비적 후비 Ice 오 쉿 옥제 너무 잘나왔다 힝갓 제너럴 냉정한 플러스 오늘 최고급 카드 이펙트 파이팅 이펙트 파이팅 이펙트 우리 디펙트 이넘강 네, 눈보라 쓰면 땅이겠네. 백 도장님이 됐어. 이라고 이제. 아니. 후벼팡이 떠오락. 시간이 안나서. 4시 제음까지 밖에 못 봤네요. 게노 3창점 성대모사 해줘서 재미있었죠. 밀집이 힘 같은 거에요. 구체에 적용되는 힘입니다. 요. 으아. 야. 아니. 잠깐만. 상점 아저씨 뭘 좀 아시는 분이네. 배우신 분. 새소박사. 으아. 존귀 를. 하아.. 하는게 낫겠어요 이게.. 방어도다 멍청한 그램린들아 털끝 하나 안다쳤죠 그 중독에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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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안공지능 일러 개잘그렸네 방송 몇시까지 하냐구요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계획이라고 어 뭐 없어도 에너지 안 모자랄 것 같은데 다 먹어주면 하나 먹어 주시모 으어액 아니 상위적인 인공지능트 상위적인 인공지능 나오는데 4단계 로봇 플래티넘 창공지능 골드 창공지능 실버 창공지능 뱅크 오브이블 저주 아니네 텅스텐 들어서 먹습니다 룬축전기 줬으니까 내가 참된다 뱅크 오브이블 상저음 아저씨가 룬축전기 줬으니까 약해빠진 디펙트가 참아야지 헐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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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바 땡기긴 한데 체력 킬 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 체력 깎고 싶지가 않다 최대 체력 깎고 싶지가 않다 얼 번개 에임 헐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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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 히오! 으아! 히야! 히오! 으아! 히야! 방을판 지 존 강력한 디펙트 지 존 이지 존 악! 안쓸려 그랬는데 너무 쉬군 이펙트가 너브 강해서 상대가 안되는군 이마을 넘어서도 불필 위풍당당한 디펙트 안쓰려 이펙트 이펙트 멈추는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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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풍낙엽 또질또향 오임? 엘리스 3마리 서형하러 간다 아니? 에이 서른장인데 더러운 타격수비 꼴랑 되게 세장 있는거 세게 타격을 다 지우지 못했다면 과연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 상방에서 닥쳐올 미래를 미리 보인 걸고 딜에 인사해 타격을 다 지우지 못해 파격 한창 있는데 두뇌 잘나오네 하이스리게임 아 잠깐만 정말 던겜입니다 히힝 히힝 디네 카드 대구성 응애 와 뭐야 이거 36들이야 지금부터 흠 네이 디펙트다 엘리트를 죽이겠다 이지게임 이지게임 인지 편향 원래 대게 있었는데 새치기했어 제가 헬로월드 그만 나와 안녕 로봇 그 자체 네 마법은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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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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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미친 아니 파격 한 장 수비 두 장 있는 댁에서 진짜 드로 진짜 제땅이 좀 제발 좀 쓰레기같은게 아이 미친 대기쓸은 하나야 자 진짜 개미친 개미네 말이 됨 이게 왜 당연히 Empress 아니 되죠 진짜 개똥같은 겐 따서 갚는다 내가 아니 부상도 4장 밖에 없다고 버그인가? 버그인듯 버그가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돼? 버그 bullying Pergie 아잇 편향 그만나와 이제 편향만 벌써 세개야 경향과 어울지 아잇 편향 오 아이고 큐라임맨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아잇 편향 동물 잠옷 사실 동물이 아 뭐야 동물이 인간 잠옷을 입은 거라면 아잇 편향 아잇 편향 아잇 편향 아잇 편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 헬리퍼스 어디 없나? 아니 서순했네 반대로 하셨어야죠 서순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순의 우성 아이고 디펙트야 너의 냉기는 너무 많아서 절대 0도급에 온도가 필요한 양자 컴퓨터도 돌리겠다 양자 이생순 컴퓨터 어 디스크다 승포기다 적은 상자 서열트 나그 상자인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필룸불 주니게 많이 나오네에에에에에에 오예 고마모요 상점 아저씨 알지 않을까? 하드디스크 SSD도 하드디스크지 않나? 아 나 왜 자꾸 할랴 까먹지 플로피 디스크 저장 버튼 플로피 SSD는 디스크가 없어 괴롭다 플로피 롱 도망진 공격 다 같이 볼마우스 아 스킬 카드가 없네 스킬 으응 때려봐 힐하면 그만이야 이제 인공물 나부랭이는 필요 없다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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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덤강 이넘강이라니 역전압 같은건가 열여덟밀틱 이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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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시리즈 에우스 엑스 마키나란 말은 이펙트에서 유래했다 아 뭐라고 읽는거지 이넘강 이네비테이블 에우스는 이해가 안돼 자원이 모자라니까 사람을 반으로 만든다고 자원을 두배로 만들만드나 두배로 모자라면 자원을 네배로 만들만드나 아니 그것도 아니면 자원을 그냥 더 많이 만들면 안되나 10장만 뽑을수있나 이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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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원행사 침략이나 하지 뭐하러 본토잉프를 단톡아 내는 지원 스냅 한번 해보고싶었나고 이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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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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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철철이장 호철철이장의 강도하였다 좋아, 홈그라운드 타격 지우고 싶긴 한데 타격이 또 몇 턴에 잡힐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번 타격 남겨보 이번엔 또 몇 턴에 잡히려고 홀 홀 이건 좋은데 일단 타격을 지워라 딱딱 다행히 앗 밀집 개손해 이펙트 너무 쎄서 봐준거인 나약한 자들이나 허순에 신경쓴다 진정한 강자는 뭐부터 써도 이긴다 이기는 자가 순서다 고철 로봇 컷 고철 로봇 컷 이제 이제 고철은 너희들이다 확대적인 중압에 간제존엔 필요없다 간제존엔 필요없다 빌딩 앗 빌딩 맞았어 맞은거 계속 맞지 뭐 버퍼특 빌딩 맞은거 계속 맞지 뭐 버퍼특 빌딩 맞은 빌딩 어차피 1대 망할거였네 상품은 부치비 1대 덮장 남았는지 숙감은 서쿠 0장 딱 맞춰 서쿠 운영해야 판대크 어떤 불쌍한 초록색 캐릭터가 아니 덱이 쎄서방정이지? 으로 개구덱이네 진짜 안녕 세상 쓸만해 오우 방열파 효과 지렸다 심장아 더 놀자 와 증폭메아리 이게 즐겁다 와 이게 게임이지 이게 오락이지 공천송님 4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장이 밥 먹으러 간대 강함을 더 즐기고 싶었는데 심장이 죽었어 심장 컷 심장 컷 와 디펙트 3500점 오랜만이네 312골드 312골드 예이 벌써 망가져 버렸네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그럼 텐큐 포 루어 서프라이빙 땐큐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